이런 분쟁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추모공원 관련 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 진행에 발목이 잡힌 상태죠. 상주시의회에서는 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상주시민 대부분이 한 99%가 원하고 계시고요. 또 상주시의회 의원이 17분인데 이분들도 모두 다 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1단계인 겨우 부지 선정 하나 했다는 것이죠. 그럼 부지를 선정했으면 이 부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수용을 하기 위한 용역을 삭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다 보면 상주시의원 17분 모두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왜 삭감을 했나요?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 이분들이 이제 삭감한 이유가 상주시가 문경 씨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라 협의를 좀 더 해라라고 주문한 것이지 사업을.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. 상주시의회가 이 결정하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는데 장사 문화와 관련된 상임위가 총무위원회였습니다.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누구도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분도 없었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어요. 이게 그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옮겨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상주시의원 9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소속의 2명 7분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7분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반대를 해왔다는 것. 그리고 7분 가운데 무려 4명은 하루 전날 총무위원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이죠. 하룻밤새 이래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말로 왜 할 수는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거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. 아니면 그 전날에 문경 시민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이야기 들어보니 문경 시민들과 상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게 정치인들의 셈법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납득과 이해가 잘 안 되죠. 결국은 합병은 시민의 몫인 그런 꼴이 됐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주시가 굉장히 난감하게 돼버렸어요. 상주시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문경 시민과 문경 시도 설득을 해야 되는 지금 이중고를 겪게 된 딜레마에 빠졌다. 이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일단 상주시의회의 책임은 명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 알려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